현역 반발 본격화됐다 근데 흔들리는 한동훈 공천이야 이게 한동훈 공천입니까 박정민 기자 정신차려 이게 무슨 공천이죠 윤석열 공천이죠 왜냐면은 보세요 나경원 연팡장에 가른 초성공천 성적표 우리 피디님 한국일보 기사는 전체를 띄워주세요 대단히 훌륭한 기사입니다 저는 오늘 나온 기사 중에서 이 기사한테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게 바로 기자다운 정신이 살아있는 기사에요 왜냐면 왜 이렇게 공천이 한동훈 공천이 저 윤석열 공천이 이상할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거를 취재를 통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발표해준 대로 그대로 누가 이렇게 떠들었다는 거 그대로 받아 적으면 그게 기사입니까 옛날에는 그런 기사들은 하발유를 쳤잖아요 그렇죠 하시죠 원래 그런 받아 적기 기사는 애들 기사도 아닌 거죠 애들 보냈잖아요 애들 애들 보내서 잘 녹취를 해서 그래서 그거 그대로 받아 적고 위에서 빨간 펜으로 수정해가지고 내보냈고 실제로 저런 분석 기사를 제대로 된 정치부 기자들이 썼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느냐 나경원을 날려야 된다는 저기 보세요 나경원 연판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좀 위로 올려보세요 지난해 당대표 경선에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한 초선의원 4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선의원 48명이 연판장을 누굴 위해서 돌렸을까 윤석열을 위해서 돌렸을까 그중에서 37명이 단순 경선 다 받았어 남은 경선 몇 개 승리하면 30명이 본선의 강화 거의 뭐 아까 기사 보니까 86% 정도가 네 86%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뭐 윤석열 공천이라는 거죠 이게 연판장 공천이에요 사실 네 연판장 공천 대단히 훌륭한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연판장에 불참한 12명 중에서는 4명만 공천받았어요 어쩔 수 없게 줘야 되는 4명 그래서 한동원이 자기가 종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자꾸 떠드는 것 같아요 본인은 개입하지 않아 윤석열 김건이가 나하니까 그렇죠 자기는 개입하지 못하죠 이야 이거는 완전히 김건이 공천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김건이가 나경원을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일보처럼 쓰면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간에다가 의미를 담아놓는 기사입니다 네 무서워도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일보의 손영아 기자 나광영 기자는 이 기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국민의힘의 공천은 김건이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건이가 공천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사를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보내주세요 이게 바로 김건이 공천의 증거라고 그런데 이런 게 다 들통이 나니까 지금 한국일보처럼 저 정도 썼다면 사실 다 들통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빤스까지 다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비서 맞잖아요 왜 비서가 아니죠 한동훈 목소리를 해보겠습니다 비서 맞지 않습니까 왜 비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비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비서라고 하는 개념이 이재명 대표에 의하면 예전에 경기도실 비서질처럼 몸종처럼 그렇게 부리해야 비서가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인권 탄압이죠 인권 탄압에 대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주둥이가 인권 탄압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나 파묘란 영화에 음양술사의 경문 읽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주의 경문을 계속 읽어서 그래서 그 다이묘를 원래는 남산신사에 있어야 될 다이묘를 거기다 옮겨 놓은 거잖아요 그 험지에다가 다이묘가 너무너무 분노할 거 아닙니까 그 분노를 막고 그 분노가 고스란히 한반도한테 빠질 수 있게 계속 저주의 경문을 갖다 외우는 거거든요 그 경문을 외우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이 저렇게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질문의 특징은 회피용 질문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회피용 질문이라는 게 뭔가요 상대방이 뭔가 질문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회피를 목적으로 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한동훈이 그만큼 법이 많다는 얘기고 대표적인 회피용 질문이 그건가요 누가 죽였다는 말이죠 제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게 다 회피용 질문이죠 질문으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서 질문을 너무 난발하다시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하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조롱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워낙 속에 화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는 비서가 몸종처럼 부리는 공직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의 특징은 화를 분출하는 질문 조롱의 질문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질문이 맞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질문 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는 질문 기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게 그런 거죠 민주당에서 음주운전 공천하는 게 이재명 때문인가요? 이런 거 동의를 구하는 거죠 자 니들 나랑 같이 하는 생각이지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 질문을 통해서도 한동훈의 수준 낮은 정신세계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모습은 제가 이제 아까 영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한번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진도 아니고 그냥 일진한테 빌붙어서 삥 뜯는 거 심부름하는 행동대장 그런 행동대장도 못 되고 그냥 양아치 양아치 맨 앞에 양아치 맞습니다 그 양아치의 그런 언어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아치 언어라고 하면 정확하죠 중학교 불량 학생 중에서도 일진급의 언어는 아니고요 하바리 언어 맨 밑에 있는 그래서 가서 협박할 때 오늘은 너 얼마 갖고 왔어? 이러면서 아버지가 돈 안 줘? 이런 얘기하는 니네 아버지 돈 못 벌지? 뭐 이러면서 맞아요 아우 냄새나 이 새끼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그렇습니다 일진은 절대로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렇죠 일진은 말을 좀 아끼는 편이죠 그리고 나름 무게가 있어요 말의 권위도 있고 한동호는 말이 굉장히 가볍고 많고 천박하죠 입에 뭐 칼이나 걸레를 물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 아주 문제가 심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설명이 돼요 뭐 위치보다는 체질인 것 같습니다 체질이다 원래 그렇게 형성되어 온 사람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저게 아우 계속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아우 맞아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동호한테 말을 아껴야 된다는 조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컨설턴트들이 하겠죠 그런데도 지금 더 심해지 지금 오늘 쏟아낸 거 보십시오 네 갈수록 심해지죠 이거는요 진짜 여기에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근거들이 없어요 민주당만 음주운전 공천한 게 아니라 지네들은 더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니네들이 공천을 한 돈봉투 공천은 그럼 돈봉투 받기 때문이야? 윤석열 때문에 그렇게 돈봉투 공천한 거야? 한동훈이 정치인분하고 나서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처음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주변에 그런 건 받아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검사 시절에는 프레시 세례라고 하죠 프레시 받고 저번에 박수 쳐주고 아줌마들이 와서 그럴 때마다 코 그렇게 목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펄쩍펄쩍 뛰어요 네 뛰고 까치처럼 진짜 거기서 흥분 상태에 빠진 게 흥분 사진 찍어주니까 막 꼴려 예예예예 흥분이 되는군요 더욱더 주목받고 싶고 과감해진다 그럴까요 그렇죠 난 막 해도 돼 또 하나는 반대의 측면인데 사냥에 실패한 대가를 치고 있잖아요 한동훈이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사냥하라고 보냈는데 사냥을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난번에 한번 댐비다가 허리가 꺾였었죠 그렇죠 폴더로 그 이후에 한동훈은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자기 운명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아 맞아요 네 총선 뒤에 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동훈도 윤석열에게 한번 찍히면 끝이다라는 걸 알 거예요 나쁜 놈들끼리는 그 정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총선 뒤에 나는 팽당하는 거 아니냐 날라가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이재명 사냥을 해야 되는데 성공적으로 그래야 겨우 살아남을 것 같은데 사냥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강박 증세를 보인다고 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상태가 그래서 또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뽕 맞은 거 한편으로는 지독한 불안감과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한동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어제 이재명 대표가 트윗이랑 뭐 이걸 10개 했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개 한 거 굉장히 적게 하신 건데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야 너 어저께 트윗을 10개 했더라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야 넌 내 스토커냐 그렇죠 소름 쫙 돋잖아요 네 소름이 쫙 돋아요 와 쟤 뭐야 내가 트윗하는 거 다 지금 세고 있어요 세고 있다는 거 아니야 트윗 스토커가 그런 거예요 이게 스토킹 범죄예요 제가 볼 때 그렇네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한테 거의 많이 강박증 비슷하게 집착하는 거 같아요 스토킹 오늘 트윗 몇 개 했지 10개 했네 그걸 말해 또 자기가 어저께 보니까 트윗을 10개 하셨던데 이 정도면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한동훈은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야 이 심각한 상태인 중2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어떻게 권해드립니까 보통 입원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입원시켜야 될 것 같은데 상담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심각하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왜 입원이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신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격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특히 후레쉬 세례나 이런 걸로부터 격리를 좀 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은 공인이라서 더더욱 그렇죠 집에 있는 학생이면 차례는 안 돼 공인이기 때문에 무슨 피해를 입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서 문제로 고발당한 게 끝이었지만 사실 그전에 한 얘기 보면 고발당할 얘기들이 더 많았거든요 수두리 빽빽이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해서 지금 틀림없습니다 더욱 더 심한 얘기 더욱 더 위험한 얘기 또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얘기 심지어는 국힘당에게도 큰 마이너스가 되는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추세를 그대로 놔두면 그래서 저는 국힘당 쪽에서 입원을 시켜야 된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격리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 국힘당에서는 한동훈이 오면 마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죠 한동훈이 대권을 꿈꾼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권 주자 특히 여권의 대권 주자 아닙니까? 그럼 여권의 대권 주자가 보여줄 모습은 뭡니까? 품격이죠 품격, 통암등력, 아량, 정치력 이런 거 정치력 같은 거예요 양아치가 아니거든요 양아치는 야권에서 해도 문제가 돼요 그럼요 근데 이게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가 양아치처럼 지금 입에 걸레를 물고 사면 솔직히 홍준표가 사실은 대통령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이 낮게 취급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대권에서 홍준표가 무너진 보수들을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면서 보수를 완전히 그냥 격이 떨어지게 완전히 망가 틀어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를 방화범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음속에 화가 너무 많아서 막 불을 지르죠 불을 질러냈는데 사방팔방 한동훈은 새로운 유형의 방화범이에요 폴더 방화범 폴더 방화범 필요 없을 땐 접혔다가 필요할 때는 확 열리면서 불을 뿜는 한동훈도 원래 아마 이랬을 겁니다 마음속에 화가 많아서 진짜 아무나 막 가서 간족되고 뭐 필요하다면 칼을 찌르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동안은 검찰 조직에서 또 윤석열 수화에서 바짝 긴장해서 머리 숙이고 살았던 건데요 이게 풀린 거예요 고삐가 풀려서 사진도 찍히고 뭐 뭐 이러니까 지금 원래의 천성이 방화범의 천성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지금 이제 한동훈 부모가 자료가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었을까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보이거든요 한동훈의 아버지는 AMK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자비하게 노조를 탄압했습니다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삼성도 혀를 내돌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악랄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그냥 버러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었어요 쟤네들은 죽여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노조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충청도 노동운동사 중 가장 참혹한 탄압이 있었던 업장으로 AMK라고 하는 뜻을 꼽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냥 뭐 주민등록법 위반은 그냥 양반이에요 온갖 투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으로 집 했다가 동생 이름으로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인이 장인이 또 진영구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하네요 노조를 유도해서 파업 유도를 시켰어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주범 그리고 그 유명한 폭탄주 돌리기의 전설 진영구입니다 그리고 진영구 아들내미는 또 처남인데 동료 성추행의 1인자로 성폭력 아니었습니까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게 지금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도 있는 데에서 그런 구설수가 있었다더라 하는 얘기들이 소문을 타고 들려오는데 가문이 훌륭해요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그러면 성장기가 어땠을까요 일단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건 확실하죠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바빠서 사랑을 제대로 그리고 사랑을 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공감 능력이 있으면 노조 사람들 얘기는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사랑과 인정을 못 받고 자라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무섭게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죠 쥐 잡듯이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조 파괴하듯이 그러면 한동훈은 폴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서워서 그렇죠 무서운 놈이다 그러면 폴더 1인자 앞에서 철저하게 허리를 숙이면서 생존하는 방식을 습관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분노가 엄청 쌓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도 화가 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쥐 잡듯이 잡힐 때에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화를 풀 데가 없어서 마음속 꽁꽁 감추고 있다가 자기 친구 중에 삥뜻을 친구 있으면 가서 걔한테 풀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검사가 됐고 혹은 뭐 취조하는 대상을 대상으로 풀든가 했을 텐데 이제 날개를 단 거 아니에요 쉽게 하면 대권주자로 각광을 받고 있고 사진도 찍히고 이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뽕의 효과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진뽕 뭐 이런 거 까치발뽕 까치발뽕 이런 게 아주 효과가 클 수밖에 없고 또 윤석열의 의심의 눈초리 이것이 주는 불안감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김건희의 의심의 눈초리겠죠 네 맞습니다 그거 겪어봤을 테니까 그런 데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스 두려움 이게 보통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이 점점 더 심하게 정신 상태나 심리 상태가 안 좋은 쪽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해내야 된다 이 상황과는 좀 떼 놔야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영향을 일단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금 총선까지 한 30일 남았잖아요 네 네 근데 총선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만약에 그야말로 패배를 했다 이러면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뭐 아웃이죠 일단 윤석열한테 쫓겨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굉장히 혼란상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자꾸 자기의부를 하거든요 한 번씩 총선 이후의 불안감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는 완벽하게 의기소침해지든가 완전히 폭주하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동훈의 특징은 아까 폴더형 방화범이라고 했잖아요 윗사람한테 못 덤벼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폭주할 가능성이 좀 낮네요 폭주하더라도 위에서 한 대 때리면 또 찌그러지겠죠 예를 들어 폭주형 방화범 중에 하나가 민경옥 같은 스타일인데 끝까지 가잖아요 들이받고 막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면 이제 저렇게 완전히 정계에서 쓰러지듯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폭주는 못한다면 이 불안과 공포가 현실화될 날에 이제 막 시한폭탄처럼 다가올 때 어떤 선택들을 할까요 자기를 향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파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빨리 감옥에 보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에게 도움이 되는 것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갱건히 노롭고 감옥 가야 그나마 정신건강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참 놀라운 그런 심리적인 분석들을 받았는데요 한동훈이 이런 얘기 보세요 이재명에게 신혼보증 받아서 이번 국회에 간첩이 입성했다는데 진짜 윤석열한테 신혼보증 받아가지고 이번 대통령실에 간첩이 입성돼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자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할 때 은연중에 자백을 하더라고요 자백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쪽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이 얘기를 하면 그대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까 이걸 고려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실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단어 같아요 윤석열 보증을 받아서 간첩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윤석열 자체가 간첩인데 그래서 그 간첩들이 하는 짓이 3.1절을 갖다 가르치어서 하얼빈 만주 하얼빈에 있는 임시정부가 주도를 해서 운동을 했다는 둥 권곤 감리를 갖다 이렇게 세로로 배열을 한다는 둥 그러니까 자위대라고 읽으라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일배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우 나 해냈어 와우 이러는 거 맞습니다 그런 거 해내고 있고 이 간첩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아우 나는 우리 이제 일본 총리님께서 기뻐하셨겠지 기시다 총리님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의 저 철진한 색깔론 저게 얼마나 먹힐까 싶어요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보고요 이제 별로 그 다음에 간첩이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저거야말로 명예훼손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걸 간첩으로 친다면 국힘당에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국힘당에도 국가보안법 사업들이 있습니다 함흥경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증해서 입장을 시켰잖아요 김윤도 그렇고요 네 하태경은 북에까지 갔다 왔다 그랬어요 자기가 그래요 그러면 한동훈이야말로 신혼보증을 해주세요 태용훈은 아예 북한사람 이거 그러네 북한사람도 있네 북한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논리 저 논리는 한동훈이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색깔론을 또 꺼내든 건데 저는 좋은 효과 보기 힘들다고 보고 민주당이 정면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낡은 색깔론이나 들고 나온 네가 무슨 새로운 시대의 정치인이냐 낡은 세대의 정치인이다 그 다음에 색깔 공격을 퍼붓는 한동훈은 쉽게 하면 파시스트다 이런 쪽으로 정면 대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동훈을 두려워하면 국민들의 신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과 맞서 싸우고 윤석열과 전투를 벌여야 국민들이 더 큰 곳으로 여러분들을 올려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부디 한동훈, 윤석열과 싸우는 것에 겁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쟤네들이 더 겁내고 있다는 걸 우리 인증을 해주셨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한동훈을 겁낼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한동훈을 무서워하게 할까요 더러워하죠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잖아요 지금 부탁해야 될 말은 윤석열은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맞고 한동훈을 더러워하지 마시라는 얘기 더럽다고 계속 피하면 더 더러운 짓을 하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염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좀 더럽더라도 손에 흙이 좀 묻더라도 한동훈을 좀 응징하고 혼을 좀 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치우지 않으면 누군가는 치워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치우는 게 훨씬 더 나를 위해서도 좋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걸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용 소장님과 함께한 쌍림치 대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김성수TV에서 아주 푸짐하게 상을 차려놓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일단 6시에 우리 변희재 대표까지 같이 와서 자충우돌 여러분들께 선보일 거고요 그리고 10시 반에 지금 현재 개삼촌들이 예정돼 있는데 그 상황들 또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정말 급한 경선 지역이 있어서 김성수TV가 또 출동을 하려고 합니다 보성하고 순천 이 두 군데를 김성수TV가 갔다 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호남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호남 시민들의 정말 피메친 투표를 보십시오 호남 놀랍지 않습니까? 현역들이 그냥 맥을 못 추고 더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 한들을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성과 순천 둘러오면서 또 찐명 후보들이 입성할 수 있게끔 돕고 저는 또 토요일 날 심야시다를 통해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몰입하시느라고 좋아요도 많이 안 누르시고 지금 아니 좋아요가 왜 이렇게 적어요 저희 좋아요가 우리 동접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동접이 2100까지 올라갔었는데 좋아요가 2000이 안 돼요 좋아요 잊지 말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여러분 멤버십이 저희는 목마릅니다 지금 우리 김성수TV가 23만 5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3만 4878명이 지금 구독자인데요 지금 멤버십은 아직까지 300명이 안 됐어요 멤버십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261명이 멤버십인데요 멤버십으로 좀 들어와 주시면 김성수TV의 컨텐츠들을 훨씬 더 양질의 컨텐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가고 있죠 김성수TV의 가족이 온라인 후원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ssroad.kr로 들어오시면 온라인 후원회원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